아낌없이 쓰고 중간 점검해서 잔액 바꾸기 작전을 쓰려는 지원 하지만 선영은 이미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다 상대방을 탐색하는 전화통화 시간 눈치만 단 선영은 금세 상대가 지원이란 걸 알아내고 지원은 질문 한 번 못하고 당황만하다 통화 끝 의기양양한 선영은 완전 축제 분위기 반면 갈팡질팡한 지원은 초반작점마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잔액 교환의 기회를 놓고 버리는 중간 점검 첫 번째 게임 방석 퀴즈 몸을 날린 지원의 활약으로 지원 은희 팀 승 두 번째 게임 불어라 지맛바람 몸을 던진 지원의 활약으로 역시 지원 은희 팀 승 최종적으로 2대0으로 잔액 교환의 기회를 갖게 된 지원 과연 지원은 여기서 어떤 심리전을 펼칠 것인가